어? 너네 둘이? 사귀어 존나? 처음부터 도연이가 남자로 의식됐나 봐. 나 송이 많이 좋아해. 진짜 잘해보고 싶어. 한송이! 아유, 유치해. 나 진짜 이런 놈 아닌데. 그래도 나랑 송이 사이에는 20년이란 역사가 있잖아. 니가 송이한테 느끼는 책임감 그거 내려놔. 이젠 내가 있으니까. 날 그렇게 좋아한다면서? 니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? 난 반년만 아버지 좀 도와줘. 착한 아들. 그거 지긋지긋해. 송이, 막상 어머니 보면 무너질 거야. 옆에 누가 있어줘야지. 너 지금 안 오면 나랑 끝이야. 나 가야 돼. 찾을 수 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. 조금만 더 해낼게요.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. 혼자서 뭘 하겠다고. 자기도 불렀던 감정을 깨닫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네가 송이한테 그런 것처럼 도와줘요, 제발. 나 인정하기로 했다. 니들이랑 사는 거 좋아.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. 난 이제 나갈게. 너네 집에서.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와. 나가지 마. 어떡하면 좋아. 아무 생각 안 나. 도와줘요, 제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